2022년 1월 30일 설 특집 1탄 스타토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아 여전하구나 여전하다 근처에 민가들이 있긴 있어요 잠깐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어..? 문 열어..? 뭐야..? 뭐야..? 여자.. 남자.. 뭐야..? 누가 장난친건가..? 누가 장난친건가..? 누구 있어요? 저 가슴좋게 만드는게.. 떡끄아... 내 입을 energía... 남은 와이프.. 남은 와이프.. 남은 와이프.. 남은 와이프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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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잠시만.. 잠깐만 나갈게.. 잠시만.. 나갈게요.. 저 나가겠습니다.. 뭐라구요..? 뭐라구요..? 뭔 소리야..? 잠시만... 아... 잠깐만... 아 잠깐만... 와 뒤에 있다... 얘들아, 이거 이상한데? 얘들아, 나 여기 이상해 들리는 줄일지, 약을 잠시만요 또치! 밑에 누구야? 밑에 뭐야? 뭐야? 피티모야? 야야야야..너 뭐야? 뭐야? 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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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아 마이콜 뭐야..? 형, 잠깐만요.. 잠깐만요 저 아시잖아요.. 잠시만, 잠시만 아.. 숨 막혀.. 음.. 우리 전사.. 나가길 바라십니까? 잠시만 피워야될까? 잠깐만 피워야될까? 나 미쳐버렸다 진짜 너무 싫어 지금 아.. 미쳐버렸는데.. 지금 머리 엄청 아프네 잠깐만 지금 타르망자 자리장을 못생겼어 마을도 좀 어눌하게 나오고 미치겠네 나기필